저는 슈퍼 DJ 신동! 저는 슈퍼입니다 은영입니다! 신동씨.. 아무것도 안 열리시고 갑자기 들어오라고 하면 어떡해요? 그냥 들어오면 되죠 뭐.. 이게 다 잘하시잖아요 아니 뭐 대본도 안 주시고 갑자기.. 어쨌든 뭐 지금 뒤에 보니까 현수막이며 우리 또 작가분들 반짝반짝 머리띠하고 계신데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그리고 또 이거 눈에 띄지 않습니까? 야 이거 보여요 이게 뭐야 이런 거 볼 수 있어요? 턱선이 와서 살아있네 숨 참고 만들었습니다 오준이 형님은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저 머리띠들 자세히 보세요 원래는 다 제 이름이었는데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 오신다고 여기 은혁 그리고 또 려욱씨도 잠시 후에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은혁씨가 주인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을 기다렸을 거예요 네네네네네 은혁 대 손뿌잉 세계의 대결 야 이게 사실 말이죠 저는 그때 그냥 약간 욱해서 이렇게 다시 오게 되면 정말 몰랐네요 그리고 이런.. 자신있어? 아니 굳이 해야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왜.. 내가 왜.. 왜 손뿌잉 피디랑 왜 내가 아니 뭐하러 내가 오늘 무슨 대결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죠?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뤄지는 심심타파 물면 놓지 않는 심심타파 첫 곡입니다 동해 은혁이 불러요 또 또 오빠 하루세 자 하루세 웰간 떠드셔 버셔 레츠고